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서울 망원시장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 허가 내주고 민간 업체들이 100% 이익 다 차지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드리고 위험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장동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배임은 화천대유나 이런데 민간 사업자들한테 왕창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1827억 원에 달하는 저만큼의 큰 돈을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검찰은 이게 배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럼 민간 사업자들한테 성남시에 아주 내밀한 비밀 정보를 건네준 거 아니냐. 이게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이번에 검찰에 소환이 되면 검사들은 저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이 대표를 파고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요.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4년 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상의했고 특혜 공모 정황을 다 알고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했다고 정진상이 말했다는 얘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전평론가님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어떤 혐의를 걸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의 몫이죠.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검찰의 주장을 놓고서 여기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정성호 의원도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무죄인 사람한테 지금 무죄를 증명하라는 식으로 몰고 가냐. 이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전해주신 얘기도 보면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말했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이것의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게 검찰이 더군다나 공식적인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아마 취재기대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들은 얘기를 다시 쓴 것 같은데 일단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을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빙성이 없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장동은 설계부터 최종 성인까지 전부 성남시장 이재명 결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모든 걸 성남시장에 다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시장에 결제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그만큼 이익을 많이 환수했는데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게 왜 배임이 되느냐.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면요. 초과이익이 많이 생겼잖아요.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도 나누자.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하자.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과연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이익이 보장되고 초과이익이니까 이걸 100% 우리가 다 가져 안 가도 초과이익도 5대5로 나누어 먹자. 성남시에 더 주고. 이렇게 해도 남욱이나 김만배 씨나 이게 다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과이익을 넣자고 주장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데 이걸 왜 뺐을까요? 이거 넣어도 사업할 텐데 이거 넣어놔서 성남시에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뺐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녁에 유동규 씨가 천화동의 1호의 돈을 428억을 받고. 그다음에 김용 이분도 업자들한테 6억 받고. 지금 정지상도 428억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런 본인들 이익 때문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그게 배임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는 뭐냐. 이런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댔다. 이렇게 두 개를 소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검찰이 또 조사를 벌일 겁니다.